캘리포니아주 북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뒤따르던 차량에서 무려 70여 발의 총탄이 발사돼 최소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총격을 받은 버스는 한 여성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버스 안에는 유흥을 즐길 수 있게 꾸며진 이른바 파티버스였습니다. 이 파티버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로 돌아가던 중 580번 주간 고속도로 선상에서 뒤를 따르던 차량 안에서 총탄이 발사되기 시작했고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에 진입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. 용의자는 최소 2명으로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